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22과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요 문법이 비디오입니다 자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니까 어타 으니까 네팔리 바사마 어느밧 거른다 끼리 에꼴레 까론 레 어르다 예스코 얼터호 그래서 이 까론 어타와 판단 니르노에꼬 아달 벗다울노 꼴라기 짱이 요요 까론 레 거르다 예스코 에스도 봐요 번네떼이 가호 명사 꼴라기 짱이 썼다 명사 호번에 나온 호번에 썼다 명사 호번에 나온 호번에 썼다 명사 호번에 나은 호번에 썼다 명사 호번에 띄어 엉띵고 억체로마 받침 처인 호번에 니까 마뜨레 받침 처번에 이니까 썼다 명사 호번에 띄어 엉띵고 억체로마 받침 처번에 니까 썼다 명사 호번에 띄어 엉띵고 억체로마 받침 처번에 이니까 호인어 으니까 호 요제 그리야번 헌덕게리 성야 헌덕게리 나온 헌덕게리 짱이 이호 또 그리야번 짱이 으 그래서 요 빛나다 야 거르노 호스 자 겟다 마법에 꼬다론 하미 해롱 자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요 예항 쭈러 카이 타번이 훈첩 자 아니요 어헝 여기는 그면 이니까 예 그면 예 쭈러 니셋 요 명사 호 그래서 일래 이니까 예 받침 보일꼴래 이니까 밖에 나가서 바이러 거에러 피우세요 카누 호스 주로 카누 호스 자 2번 버스를 타고 갈까요 버스 쩌레로 자옹키 자 지금은 어일레 자잉 차가 막히니까 트래픽 임 보일꼴래 지하철을 타고 가요 자 막히다 끄리야 호니 임 호느 떨어 타고 가리마 받침 처이너니 저절레 니까 마뜨레 낫겠고 네 서브에 쩌레로 자옹 자 오늘 참 날씨가 막네요 아주 쩌저이 모으썸 서파쳐 날씨가 좋으니까 모으썸 라믄로 보일꼴래 좋다 네 날씨가 좋으니까 모으썸 라믄로 보일꼴래 좋다 라 모르르 끄리야 호니 떨어 타고 가리마 받침 처 되서일레 다니깟 랩버치 이 오이너 으 니까 좋으니까 놀러 가고 싶어요 켈러 잔어 짠추 그래서 일래 요 성기야 호우 벌번에 버려번에 이 라크네 그리야 섭다 호우 벌네 으 라크네 요구라차이 야트 거르노스 자 어벼스거롱 자 다음을 안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님너 꾸라 우지 훈네 거래 커넥션 거래러 센텐스 뿔라 거르노 호스 자 1번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니까 요타운 자인 포토 키츠누 니셋 버에 꼴레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포토 키츠누 후더이너 자 2번 건물 안에서는 건물 벗날레 빌딩어 빌딩 빗들어마 주론 니셋 버에 꼴레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빌딩 바이러 주론 가누오스 3번 극장 안에서는 이 시어터 비틀어차의 휴대전화 모바일 뿌러 요구 니셋 버에 꼴레 전화를 하면 안 돼요 폰 거르노 푸더이너 자 문법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대화이 비디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대화이 비디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이 비디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